얘들아 조심하세요 조심조심조심 오지마 무서워 무서워 야 앞에 있는 녀석들이 빨리 가야지 저기서 말들이 뭔가 하고 쳐다보는다 조금만 기다려야 아빠 너무 가깝다 조금만 기다려야 아빠 조금만 기다려야 아빠 너무 가깝다 조금만 기다려야 아빠 너무 가깝다 조금만 기다려야 아빠 조금만 기다려야 아빠 됐다 됐다 아 조심조심 됐다 아 조심조심 안녕 양떼들아 안녕 양떼들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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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